신학자 윌버 스미스 박사님이 구약을 연구했어요. 구약이 부흥운동을 분석을 해들어갔는데 이 구약에 나타난 부흥운동에 일곱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표를 해요. 첫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심각한 영적 쇠퇴와 절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둡고 깜깜한 시대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계 상황이 사실 그런데 이렇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시점이다. 이렇게 바꿔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이사야 60장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르니와 여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리.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미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데 낙심을 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빛이 되고 이 빛이 오히려 찬란하게 번져갈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 빛가운데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깜깜한 것은 낙심할 조건이 안 돼요. 오히려 깜깜한 걸 보면서 가슴이 불타올라야 돼요.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빛을 바랄 수 없으니 성령축만 받아야 되겠구나. 결론이 딱 정해져야 돼요.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종인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무감각한 영혼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여러분, 군중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느냐? 아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 사람. 요나 한 사람. 에스라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희숙이 한 사람. 요시의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웨일즈 지역에 대유붕이 일어났는데 17년간 전신맘으로 누워있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잖아요. 세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고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시작되었다. 따라합시다. 부흥의 핵심에는 말씀이 있다. 17년간 전신마비로 누워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뭐예요? 무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특징이 있는데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 목숨을 걸게 됩니다. 영적으로 쇠퇴한 경우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이 예배를 다루는 거죠.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어. 너희를 그렇게 예배해 드리는 거 차라리 드리지 마. 너희를 아예 예배당하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예배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봐요. 지난 금요일 날 다뤘잖아요. 벗개가 올 때 여섯 걸음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서 이 벗개가 무사히 도착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화목제를 또 드려요. 그럼 그늘 하루 동안에 도치의 예배를, 제사를 몇 번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벗개는 소를 태우는 건데 소 한 마리가 다 탈 동안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한 시간 만에 안 탑니다. 그러면 이 벗개가 들어온 그날 하루 종일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 귀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섯 번째로 부흥을 향한 사람들의 회개와 집념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파괴했다. 부흥운동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며 우상 제거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앞서건, 아내가 앞서건, 자녀가 앞서건, 돈이 앞서건, 성공이 앞서건, 내 몸덩이가 앞서건, 하나님보다 앞서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분으로 내 삶에 자리 잡게 되는 거. 이게 부흥의 특징이거든요. 여섯 번째로 회개한 사람들은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새롭게 경험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이 어떤 해인지 아세요? 일본이 우리나라 먹어들어갔던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아예 삼켜버렸죠. 강제평악. 19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기쁨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 따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샘솟아 솟아나는 진짜 기쁨이거든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뻄. 일곱 번째로 부흥의 불길은 금방 사그라지지 않고 꽤 오랫동안 유죄되었다. 왜냐? 진짜 부흥은 감정적으로 한 번 격동되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 번 감정이 격동되면요. 한 일주일은 갈 수 있어요. 또 며칠은 갈 수 있어요. 꽤 막 불붙어가지고 혼자 예수를 빚는 것처럼 꽤 그런데 한 달 가기 전에 그 모습 사라져요. 예배에 목숨 걸겠다고 꽤 해놓고 한 달도 가기 전에 예배 시안에 안 나타나고요. 기도상 알아야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꽤 불붙어놓고요. 한 달 가기 전에 전도자리에 안 나타나고요. 그런데 진짜 부흥은 이 감정적인 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곱 가지 부흥의 특징입니다.